두 번째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, 개인들은 떠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주가가 공방이 펼쳐지면서 8만 원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요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. 개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오히려 담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. 유녀민 팀장과 그 해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삼성전자입니다. 많은 분들의 화두이고 누구나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. 삼성전자 국민주니까요. 그런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너무나 재미가 없으니까 수익을 못 주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파셨습니다. 그런데 또 최근에 외국인이 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저가 아닌가 이러면서 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.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까요? 그러니까 이게 5월까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였어요. 그러니까 5월에는 외인이 팔고 개인이 담고 그러니까 7만 원 밑으로 오면 개인들이 다 맞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번 달 6월 달 아직 지금 열흘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매수 매도 주체가 좀 바뀐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6월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 4,300억 정도 어제까지 좀 매수를 했고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이 팔았죠. 7,600억 정도를 지금 6월 달에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슈는 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대장주로서의 어떤 지위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. 그런데 결국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의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이 반도체가 공급 과양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팽배하게 좀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다는 점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지루한 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수익이 나지 않고 좀 박스권에 어떤 갖춰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하신 분들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변동성이 없는 제자리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이제 트렌드가 일단 보게 되면 외인은 계속 좀 매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개인은 좀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섹터가 먼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동차 섹터를 좀 어떻게 보면 발목 잡았던 게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반도체 섹터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한 매력은 제가 볼 때 외인들한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개인의 물량을 또 받아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좀 크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한 8만 2천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좀 가장 큰 박스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이 안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로 좀 변신을 했기 때문에 상속 때문에 뭐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매도 리포트도 좀 나오고 좀 주가와 관련된 이제 그 목표가도 좀 천차만별이고요. 9만 원부터 뭐 한 11만 5천 원까지 2만 5천 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에 따라서 오히려 박스권의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의 어떤 매력을 갖고 좀 목표까지 좀 긁고 홀딩하면서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전략에서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삼성전자 일단은 뭐 수급 보니까 6월 들어서는 확실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요. 6월 들어서 4,758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도 한 700억 원 넘게 수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성격이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뭐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배당 본다거나 안정적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좀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아니면 아예 또 완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.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유녀민 팀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. 뭐 항공주나 이런 것들 대안주로 카지노 업종을 좀 뭐 이야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도 뭐 트레이딩이나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팀장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